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정의, 운영체제를 포함한 대표적으로 운영체제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일종이죠 시스템이 어떠한 자원관리를 한다든지 또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개발자라면 직접 어떤 프로그램 개발할 때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많이 활용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일반 사용자들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직접 사용할 일은 운영체제 빼고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전체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에 적재시키거나 전자계산기구조에서 공부했잖아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주기억장치 램으로 로드가 돼야 된다 이러한 작업을 운영체제가 수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럽트 관리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또는 필요한 게 있어서 요청을 했을 때 운영체제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다 프로그램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따라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중앙처리장치 CPU가 인터럽트 처리를 할 뿐이죠 바로 이러한 인터럽트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운영체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 그 다음에 어떤 장치 관리를 한다든지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언어 번역 이번 시간에 정리할 거예요 자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뭐가 있다고요 운영체제가 있는데 언어 번역 프로그램도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이게 중요하죠 이거 중요 표시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매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링커는 뭐야 도대체 라이브러리는 뭐고 로더는 뭐야 자 이러한 것들 이번 시간에 정리가 끝나고 나면 자 이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구성을 볼게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분류를 해요 일반적으로 제어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은 이때 제어라고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어떠한 것을 관리하거나 또는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어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제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제어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역할을 담당하는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누는데 자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감시 프로그램, 작업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전부 관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작업관리, 데이터 관리, 그리고 무언가를 감시한다 그 다음 처리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과 유틸리티가 있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처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언어 번역을 한다는 건 무언가를 제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리 기능을 담당하는 처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이것만 꼭 기억해 두세요 시험 문제에 이걸 막 뒤섞어놓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래 나열된 프로그램 중 종류가 다른 거 하나를 골라라 작업관리 프로그램, 감시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언어 번역 프로그램 그러면 언어 번역 프로그램을 골라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이거는 처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를 좀 암기를 해 두시면 좋은데 이걸 앞글자를 따서 감시 프로그램 그 다음 작업관리 프로그램의 잡,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의 데이 이렇게 해서 감작데이 이렇게 외우면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좀 더 재미있게 우리 이제 이쁜 경상도 사투리로 감자밭데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물론 감작데이지만 살짝 바꿔서 감자밭데이 좀 토 나올 것 같지만 참으시고 감자밭데이 제어 프로그램에 뭐가 있다고요? 감 잡았어요? 오케이 감자밭데이 감시 프로그램, 작업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감자밭데이 옛날에 제 친구 녀석 하나가 재밌는 얘기를 해준다더니 경상도 사투리로 그 사람이 가십니까? 가 뭔지 아냐 묻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데? 했더니 가가가가가 하더니 지 혼자 막기 길대고 웃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미친놈 했거든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가가가가가? 대구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아 자습 가가가가가 아이가 그렇죠? 가가가가가 이렇게 얘기해줘야 좀 나도 시감나서 같이 웃을 거 아냐 가가가가가 이래놓고 지 혼자 웃으니 얼마나 웃겨요 그렇죠? 시감나게 해야 돼요 감자밭데이 기억해두세요